안녕하세요. 왕눈이 버거킹 입니다. 오늘은 풀무원에서 정면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밥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 국민부터 맛이 깨끗하네요. 한입 하세요. 맛이 깨끗하네요. 한입 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콜릿 라면이 탱글탱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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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벌써 다 먹었네요 라면은 너무 적습니다 라면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라면은 찬밥이겠죠? 라면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라면이 찬밥이 정말 좋아요 무척살이 너무 좋아요 라면을 Das는게 찬밥이 없는데 라면이 너무 맛있엉 생각보다 넉넉히 있어요 라면이 저렉한 정도로 라면을 자극적으로 말하면 라면을 먹으면 라면을 가장 좋아해요 라면은주의에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면 국물이 엄청 시원하고 깨끗했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고 좋은 재례로 찾아뵙는 왕르리버거킹이 되겠습니다.